좋아! 오늘 경기도 아주 재밌었어 잠깐, 너희 설마 아직도 VCT 퍼시패 키고프를 안 봤다고? 패치노트를 시청하는 벌에 쳐! 따로! 짧으니까 빨리 끝내줄게 뭐, 눈치챘겠지만 바로 나, 체인볼 헤드헌터의 가격이 다시 100크레딧으로 내려갔어 좋아! 역작의 발사속도 또한 더욱 빨라졌지 이 몸이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된 건가? 다음은 대회 소식이에요 바로 2024 VCT 퍼시패 키고프를 17일부터 25일까지 첫 국제 VCT 대회인 마스터스 마드리드를 참가하기 위한 퍼시패 팀들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거야 더욱 뜨거워진 VCT 경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올해 경기장도 새롭게 이전했어 경기뿐만 아니라 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 존들도 한껏 풍성하게 꾸며놓았지 이야, 이건 나도 가보고 싶은걸 훌륭해! 그리고 아쉽게 현장을 가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도 팀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 VCT 팀 캡슐을 구매해 좋아하는 팀의 수지품으로 얻고 수익금의 절반은 내가 구입한 파트너 팀에게 전달할 수 있지 이제 게임에서도 핸심을 발휘해볼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소식 드디어 2024 챔피언스가 한국에서 개최될 거야 다들 오래 기다렸지? 좋아 한국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다들 열심히 응원하자고 그럼 앞으로 VCT 퍼시픽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할게 아듀!